워싱 처리, 워싱 마감 보세요. 워싱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버튼, 투버튼이시고 뒷판, 뒷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동대문 제품도 바행 이렇게 좀 원단도 그 정도 하고 디자인도 예쁜 걸 제가 바행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. 이 친구 정말 괜찮습니다. 사이즈도 445677까지 나오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괜찮습니다. 이 버튼 처리를 제가 해볼게요. 투버튼이 이렇게 있으시다고 했잖아요. 좀 넉넉하게 입고 싶어. 나 배가 좀 나왔거든. 그럼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? 좀 더 넉넉하게 입을 수 있어요. 고기 먹을 때, 밥 먹을 때, 배 잠깐 풀러야 될 때 있죠? 있어요. 이렇게 투버튼으로 아니면 나는 허리는 너무 큰데 그러면 두 번째를 두 번째를 여기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. 저는 얘가 너무 딱 맞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? 보이시죠? 답답합니다. 답답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저는 이 사이즈가 맞기 때문에 이거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대가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5만 원대 가격이 나오지 않잖아요. 그쵸? 제 제품은 5만 원대 가격이 나올 수 없죠. 저는 이렇게 수고하셨나요? 제 제품은 5만 원대 가격이 나오고 감사합니다. 이 제품은 5만 원대 가격이 나오고 저희 제품은 4만 원대 가격이 나오고 4만 원대 Left M. 저는 이 제품은 4만 원으로 감사합니다. 안녕!